아 생각엔 예 아야 guarantee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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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주아 말을 좀 노려보고 안되면 바로 블랙 피씨로 바꿀 건데 아직까지는 체스틱 드라마 입지 점 있을 것 같고 고맙습니다. 뭔가 살짝 땡겼는데 입질 같은데 줄을 한 번 더 줘볼게요. 아 이건 파도가 땡기는거야 너무 멀리 가면은 의미가 없어요 또 앞에서 요 앞에서 약간 이쪽으로 오케이 입질 바늘이 지금 너무 두꺼워서 9호 바늘이라 블랙들이 입질을 시원하게 안하네. 이것도 허챔질 하면은 바로 바늘을 바꿀께요. 드라마에서 이제 바로 블랙으로 견제 톡 얼었어 으아아아아아아아 한참 두니까 검순해. 떠라 떠. 그렇지 요런 상황에서는 지금 쳐박고 있는데 계속 감으면 안돼요. 이렇게 물이 내려갈 때 감아야 애들이 뜬단 말이야 애가 떠 있다고. 그래야지 된다는 말이지. 제 말은. 아무때나 감지 말고 물이 이렇게 빠지려고 할 때 감아라. 그리고 이렇게 들어올 때는 미러면은 도움이 나한테 더 되겠죠. 그리고 저기 또 걸려있네. 딱에 비해. 떨어져서 확실히. 오케이. 바위 위에 올려놓고 저기 있죠. 목줄을 잡고 원줄을 잡은 상태에서 지그시. 가위 한번 걸리고 지그시 한번 더. 한번 더 잡고. 으악. 사이즈가 대체로 좋아요. 여기서는. 애들이 크기 때문에. 자 생성 확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